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회에 실시한 품질경영기사입니다. 중에서 두번째 과목인 통계적 품질관리인데요. 비록 두번째의 과목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품질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며 가장 또 힘들어하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의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에는 공업통계 관리도 샘플링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업통계죠. 공업통계가 가장 기초적인 어떤 기초통계의 개념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8문제가 정도 됩니다. 8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관리도하고 샘플링검사가 각각 6문제씩 해서 그래서 12문제와 8문제 그래서 합이 20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유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들었을 때는 최근을 봤을 때는 바로 공업통계가 9문제 관리도가 5문제 다음에 샘플링검사가 6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에게는 유인물이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21번부터 41번까지가 있으며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론적인 내용과 다음에 그 이론적인 내용이 바로 공업통계 내용이다. 또는 야는 관리도 내용이다. 또는 샘플링검사 내용이다. 라는 것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셨을 때 여러분 동일한 문제가 무려 12문제다. 라는 거에요. 12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유사한 문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도 거의 동일한 것과 똑같이 되요. 그럼 9문제가 있습니다. 9문제가 아니죠. 7문제죠. 7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가 7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신규문제는 몇문제 있습니까? Only one. 한 문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이 3개의 과목 중에서 3개의 내용 중에서 한번 부수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저렇게 나왔네요. 라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실제 20문제를 여러분 동일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봐서는 무려 19문제 무려 95%가 똑같은 문제다. 라고 이야기해도 가은이 아니고요. 이 한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 강의를 들었다 하면 이게 틀려야 되는가? 틀릴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작은 문제가 아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교제 및 제 강의를 들으셨을 때 이것에서 꽈락이 나온다던가 60점이 안되는 내용이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는 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기에는 사실은 또 쉽지는 아니한 과목이죠. 왜? 범위가 워낙 넓고요. 또 실기하고도 상당히 연관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거의 다른 해하고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어렵지도 아니하고 더 쉽지도 아니고 그냥 평이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문제 2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어떻게 되느냐? 이론적인 것은 다 있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고 듬승듬승하게 되어있으니까요. 통계적 가설 검증 시 사용되는 검증 통계량 분포 유형이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적합도 검증은 우리는 카이 제곱으로 하죠. 사는 기사는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고 기사이면 들어가는 거죠. 다만 공식은 다릅니다. 시그마 2론치 분의 실적치 마이너스 2론치의 제곱으로 구하게 되죠. 다음에 모분산의 검증 모분산 검증도 카이 제곱으로 하시게 되죠. 야는 기존의 분산에서 제곱합 s로 계산을 하게 되죠. 모분산 b의 검증은 뭐죠? f분포라고 되어있어요. 기본적으로 f분포는 v2분의 v1을 해도 되고요. v1분의 v2를 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야 계산했는 값이 1보다 크도 되고 1보다 작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1보다 큰 값으로 구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표값이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다음에 분할표라는 것은 2 곱하기 2라던가 바로 여기서는 2 곱하기 2분할표 또는 3 곱하기 4 독립성 또는 동일성 검증에 해당되는 거죠. 야는 뭐하고 똑같으냐? 야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적합도 검증과 동일성 검증과 독립성 검증은 같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야, 야는 전부 다가 바로 카이 제곱인데 바로 3번만 모분산 b의 검증이 바로 f분포이다 보니까 답이 되었는거죠. 그런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를 통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로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임.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요? 이것을 하나하나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내용에서는 문제는 잘 풀어요. 잘 푸는데 뭐냐?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문제 보고 답보고 문제 보고 답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잘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은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23번 풀어드리겠습니다. 23번은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요 실제 우리 2권의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23번과 동일한데 5회 이상 출제됐다. 그만큼 출제를 많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실기에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어있죠. 바로 23번 내용은 뭐냐면 바로 3포도를 비교하는데 바로 변동계수 cv예요. 그럼 cv라는 공식 자체가 뭐가 됐냐 기존의 평균값에서 표준편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퍼센트의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은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는 중심이라는 x바에서 얼마나 허터졌냐 표준편차 3포의 값을 표시했는 값으로서 이 값은 당연히 뭐할수록 작을수록 정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포를 비교하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표시했는 것이죠. 완전히 다 문풀어드리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 교재에 답이 다 되어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 몇 페이지였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6페이지였죠. 그 6페이지에 바로 23번을 가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있다라는 거죠. 보기도 똑같고 완전 똑같아요. 공업통계 파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시 26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번은 또 어떤 파트냐? 네 관리도 파트입니다. 실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약간 유형이 잘못되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 한계를 벗어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 한계를 벗어날 확률은 이것에 대한 유사한 문제는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26번은 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관리도의 검출력 문제로서 8번과 유사한데 2회 이상 출제였다. 어떻게 보면 다른 유형하고 같이 봤을 때는 실제 2회 이상이 아니고 5회 이상이라도 강한이 아니고 특히 이 문제 같은 실기입니다. 바로 2차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바로 관리도에서 중심선, 상한선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런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관리 한계를 벗어날 확률은 야가 43.4다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면적을 그렇게 구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것이 되죠.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 규준화값이 얼마나 나오냐? 3.0이 나오게 돼요. 그럼 야는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래서 표준편차에 바로 3.0의 바깥면적이 얼마냐? 규준화값이 바로 도표에 보시면 0.00135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에서 답이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26번이었습니다. 관리도 문제였고요. 다음 29번 가보겠습니다. 29번은 뭐라고 했냐면 116쪽에 24번과 유사한 문제로서 5회 이상 출제되었다. 실질적으로 5회 이상은 최소예요. 그럼 이건 7회 이상, 8회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검사의 언격도죠. 우리는 샘플링 검사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샘플링 검사는 중지부터 까다로운 검사와 보통 검사와 수월한 검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되어 있는 거죠. 강의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까다로운 검사에서 보통 검사에서 보통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를 갈 수도 있고요.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 세 가지. 또 수월한 검사에서 보통 검사로 세 가지. 중지 한 가지. 개선, 품질 개선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왜?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덟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따른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29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각각의 보기를 봤을 때는 안 나온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로 제가 지급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번이었으며 38번도 또 한번 봐드릴게요. 38번 바로 38번은 아 예 샘플링 문제네요. 야 이 38번을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야가 무슨 샘플링 검사이냐 이런 내용이 되고요. 당연히 교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세요? 38번은 96쪽에 18번과 똑같고요. 이건 청별 비례 샘플링으로서 각 로또에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추정정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추정정밀도 VX바는 총 원래는 M 곱하기 N바분의 시그마 W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쓰게 되면요. 시그마 W제곱은 맞고 야는 총실험해수 그냥 N이에요. 그냥 이런 개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값을 잡고 시그마 W제곱을 잡아넣어서 답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야는 어디에 중요하다? 실기에도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 유형과 똑같이 해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2019년 사회에 출제되었던 바로 이 과목인 통계적 품질관리는요.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총 19문제가 결론적으로 제 교재에 있는 문제였고 제가 전부 다 핸들링 해드리는 내용이 되고요. 이 한 문제도 신규도 어떻게 보면 교재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존재하는데 여기에 약간 여기에 약간 여기에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제 수검자들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했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게 또는 못 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